하나금융그룹과 SK그룹이 4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방위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. 하나금융은 하나카드의 3,300억 원 규모 지분을 SKT로부터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고, SKT는 하나카드 지분 매각과 동시에 하나금융 지분 3,300억 원 규모를 매입해 하나금융 지주 지분의 3.1%를 보유하게 됐습니다. 또 하나카드는 684억 원 규모의 SKT 지분과 316억 원 규모의 SK스퀘어 지분을 취득했습니다. 양산은 이번 협약에 따라 ESG 공동협력, 금융의 디지털 전환, 금융통신데이터 결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6대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